가끔 왔다갔다 해요 컨디션 따라서 왼쪽이 잘 보였다 오른쪽이 잘 보였다 합니다 시야가 원래인데 어? 앞에 다 시야 저거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해볼만 하는데? 멈춰다 얘네 저 좀 내려주세요 내렸어요? 멈쏘어요 지금 아 이거 내가 위치가 좀 안 좋은데 멀리 가버렸어요 얘네 아는데요? 세운거일거에요 능선 뒤쪽에요? 건 붙을게요 네 저희 레드존이긴 해요 음 세웠다 핑 한번 찍어 할 수 있네 어 차 터지 여기야 여기 핑 아 그거 아니에요 버리고 튄거 같아요 다시 백 백 네? 뒤로 뒤로 네 저 아파트 쪽에서 저희 자꾸 쏘네요 네 개새끼들 저거 아까 우리 애들이었던거 저희 여기 먹고있어 이번 네 아 이거 레드존 하늘이 우리를 버리진 않겠죠? 뻥 한번 떨어진 자리엔 레드존 안 떨어지죠? 그거 아니었잖아요 휘우 얘를 파격포 쏜다 내가 리터진 내가 리터진 이거 속 해들 자기장 밖에 링 들어갈게요 이거 차량 2대 왼쪽으로 65으로 세나갔는데 일단 무시하고 앞에 사람도 떨어집니다 카살 픽업하려고 했나 보다 이거 쏘면 안 됐나요? 그렇죠 바로 포 앞에 붙었는데 원래 킬각이 아닐때는 쏘는게 아니긴 합니다 어 맞췄는데? 얘들 다시 여기로 와나요? 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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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이집 이집 뒤에 있거든요 이거? 보고 있는 중 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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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카스튼데요? 근데 기절이였는데? 아직 안심하면 안될 때? 네 건물 안에 있거나 저희 뒤에 아까부터 저격 한 명 있거든요 여기 265 근데 저희 지금 빨리 이거 라플드고 들어가서 저기 정리 싹 미는게 어때요? 네 들어가죠 이거 창문 각 안나오게 일단 폭탄 들고 딘 아냐아냐 랩 클리어부터 해야되요 이거 애 없고 안보이는데? 이 집 또 없는거 같아요 그럼 끝났나보다 네 없네요 올루팅하시고 애들 잡은거 얘는 가난했네 이 총이 더 낫나요? 비존이 더 나아요? 근접에서? 오지보다? 제일 나은건 백터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빵빵해졌구만 수직이라서 그런건가 그냥 내가 못 맞추는건가 아니 왜 자 왜 그래 괜찮아 혹시 레이서 사이트 보신 분? 못봤어요 이거요? 아 이거 이거요 어 감사합니다 텐션 떨어지면서 자존감이 살짝 떨어졌는데 여기 삼뚝 있어요 환상님이 먹어야될듯 자 그거 뚝 내고도 단거 아니에요? 조금 반 반 조금 안되게 오케이 자 자기자 링 들어가야되요 링 링 보는 중 저거 누가 하고있다 아 이거 사가 없는데 이거? 주변 사가 다 터져버려갖고 네 아까 쟤네들 총 쏜거 저희들만 쏜거였어요? 분명 또 있었던거 같은데 저희 지금 이동할때 뭐 쏘면 안돼요 지금 네 이동중 현세 들어와갖고 지금 건드리면 응 우와 하생님 우사인볼트에요? 응? 찻소리나 네 차랑 사운드요 골라바를래? 오른쪽 어 느낌 좋다 쓰읍 엄마님 쪽 조심해야겠는데 네 여기 애들이 있어요 이 살리는 곳이라 무조건 있을거에요 애들 어 있네요 애들 있어요? 네 쏴야겠는데 이정도면? 아 나면 쏘세요 그냥 자기장 들어간다 까면서 들어갈게요 여기 다 봤어요 아 쏘다운 아 네 다운 잘 쏜다 이거 차 뒤에 한명 있어요? 차 뒤에 한명 이거 폭이나 그런거 다 까시고 으악 희나치는 제쪽으로 오면 한명 더 보일거거든요 아 네 저 피가 없어요 잠시만요 쟤놈이 안죽어 어이가 없네 수류탄 던진다 아 저기 두명이네 일단 까 일단 까 아 아 이거 불붙었다 잘 쏘네 아 아쉽네 잘써야 돼 냅다 뛰어오는거만 이렇게 아 왜요? 아 관전 뭐 있었어요? 누가 살았었어요? 피나추님 마지막에 살아있었던거요? 아 땅콩 너 출근 어떻게 해 아이고 막판 가야 되나요? 막판 갈까요? 막판 갈까요? 어쩔 수 없나? 네 또 피나추님 그럼 그르르님이랑 피나추님은 막판인가요? 네 어머님 저랑은 너무 1등하고 가셔야죠 아 근데 난 참 4명이서 1등 한 번 하는 뭔가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긴 하네 아 아쉽긴 하네요 아 그럼 2명도 1등 하지마요 이거 좋다 그냥 카센이 혼자 1등 하는거 한번 보죠 엄둘짝 왜 주무실려구요? 아니요 안 살거긴 한데 대글을 하고 싶진 않나요? 아니 뭐 더 하실거면은 하죠 아 그러면 어머님이랑 딱 1등 하고 이제 어린 양들은 출근해야 되니까 보내주고 뭐요 저 뭐요 저 아 근데 또 광대들 없으면 심심하거든요 아 아쉽다 상대가 초보지 상대가 초보지 어 아 vähän 어 아후 사상해 밀타 아시죠 예내대êu 내리시면 됩니다 어머님 포기하셨다 흐허허허허허허 빨리 끝내고 둘이 하려그런다 흐허허허헣ㅎ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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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평소에 그런 마음가짐을 안가지고 두 팀이요 두 팀이나 있대요 자 다들 잘 들었죠? 길건너 두 팀 어 근데 하신 게 거기 괜찮은데요? 길건너 애들 있었는데 내렸는데? 제가 총 찾으면 붙어드릴게요 여기에도 있었네 저거 거기 있다고 네 글쎄 이러면은 한강제로 손벌을 하는 수밖에 아 무슨 소리야 난 다 같이 하는 거 좋아 빠르게 싸우고 단판 가요? 아니면 버텨봐요?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거 써? 이거 요거 파랑? 파랑 지붕 건물에 있어요 공상에서 가신 거죠? 네 방금 나가서 저기로 들어가는 거 봤어 물이 깼는데 어 저 있다 물이 깼는데 누가? 여기 발소리 개야 아 어디죠? 저거? 안에 있는 애 다운이야? 아니 어쩌면 이거 그냥 살릴수도 있겠는데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나 빨간 공장에 주거수였어 위에 있다 일단 합류 먼저 해 위에 있어요? 숨을 데가 없어 계세요 나오세요 이거 저 내려가야 돼요 진통제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아 다 볼까요? 고마워 이야 몇 시개 아파 아파 돈 멀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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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거 키 구하셨나요? 여기 여기 저기 뭐야 모래사장이 있어 해안가 있어 해안가 있어 여기 나고 여기 아 쟨 AI 같은데? 아닌데? 아닌데 도트가 없어 난 붙을게요 이거 쏘네요 아니 도시네요 전혀 다른 곳은 있으셔 어 뭐야? 아 아니야 그 누구예요? 저 어디예요? 저 위치인 핀 좀 찍어줘요 저 어딨어요? 저 너무 어지러워요 잡았나요? 아직 안 잡았죠 살아있죠 제가 잡을까요? 어? 학생님 블루칩 빨리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요 겁나 멀리서 쐈어 여기까지 안 될 거 같아 살려주실래요? 네 어머님도 가만히 붙을 거 같은데? 어머님을 먼저 살릴걸 세상에 어 얘들 지나간다 지금 소리 내지 마세요 거기 앞에 얘들 둘 붙었어요 가만히 가만히 아 나 보인 거 같은데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아니 지나감 지나감 빠져나가가 빠져나가 아니 그 뛰면 소리가 들리니까 아 얘 나갔어 나갔어 아니 저 좀 살려보실래요? 여기 밖에 있는데 뭐지 그 문으로 안 가셔도 되는데 저 유리창 소리날까봐 보고 있을게요 오른쪽 밖에 못봐요 왼쪽에서 오면 끝나요 오른쪽 밖에 못봐요 왼쪽에서 오면 끝나요 왼쪽에서 오면 끝나요 2분의 1확률 오케이 2분의 1확률 2분의 1확률 고충 완료 제프점 앞에 하지만 왼쪽을 쓱 가서 무서우니까 이렇게만 보고 있어요 붙어야되요 지금 네 싸우는 곳 아 네네 붙어야된다는 말을 끝났는데 안 움직여 고고고 아니 저 그러는 집이 없는 문님인줄 알았어요 오 아야 아 이거 아니에요? 네 누워있는거 다갔어요 오 학생님 키 가지고 계시면 저 빨강공장이요 둘 다 제가 죽겠습니다 네 네네네 제가 할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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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어딨는지 아까 못봐가지고 네 추웠습니다 굿굿 역시 최고십니다 까빡까빡 아 제가 눈깔이 없어가지고 왜 또 없어요 그게 속상하게 네 쉬운거죠 눈이요? 오 까빡까빡 혹시 까빡 보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뭐 보면요 까빡까빡 까빠요? 어 있다 잉여자원 한분이 잉여자원 한분이 잉여자원 한분이 잉여자원 한분이 좀 살려주시면 안될까요? 잉여자원이요? 제가 그 잉여자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다같이 깎고싶어요 무서워요 엄마 키 든 사람 아니면 안될걸요 이게 아까 그 카우파리에 어? 벨기? 벨기 뜬거면 아 이게 상관없죠 파티 너무 꿀재미네요 진짜 나쁘지 않았죠 샌님 혹시 깜짝이야 뭐가요? 방금 우리 교전 앞에 도로 오스터람 도로 오스터람 오케이 SW요 네 SW 건너간다 일단 둘게요 그냥 네 뒤쪽에 어 뭐야 어차피 못보신거 같아서 봤어 차도 하나 지나가는거 같은데 봤어요 너무 좋았어 나 살짝 본거 같.. 사람도 지나가 어 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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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어요 집안에 들어갔어요 봤어요 옆으로 돌아가고 들어가야되요 도로 말고 계속 보고 쟤네도 우리 본거 같은데 그냥 냅다 도로에 있는데 아니 홍보님 좀 따라가 뒤에 따라가고 있어요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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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따개비로 왔고 나머지 둘 네 사람 보고 빠진거 같아 우리 보고 이쪽 개웃긴다 진짜 여기 요거 말고 뒷건물에 들어갔어요 한 놈 네 보이네요 2층 뭐 거기 그렇게 내미시면은 으이씨 네 여기 한 번에 아 좀 먼데 아 좀 먼데 써있다 옆으로 돌아앉고 붙을게요 옷 똑같은데요? 옷 시합? 오우 반동바 보신데요? 네 보신데요?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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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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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시구나 아니 보시구나 죽여 아 아 아 나 살리지 말지 아 관전이 더 재밌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꿀잼이네 못참는 잡으니까 아 아 뭐 확실이죠? 아니요 네 하나 있어요 기절이어서 하나 있어요 뭐 어디간거야 하나 아 도로 넘어간 애가 그거 아닐까요 어 어이 아이구야 다리 건너서 여기까지 가야돼요? 네 차가 있나? 없네 음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구나 죽고나면 이거 보트 찾아야돼요 다리 건너면은 가다가 타죽어갖고 네 그 이쪽으로 오실래요? 어디요? 너랑 핑크 찍은데 네 아 아 확인이요 어 차있다 저기 다리 건너가야죠 차는 뛰어가는거보단 낫긴해요 보트가 없어갖고 여기 없어요 힐템 다들 드셨죠? 아까 걔들한테 네 네 몇개 없긴해요 아 아 이거 차례 타는게 맞나? 나는 가다가 죽을거 같은데 너무 아픈데 생각보다 뭐야 뭐야 아 이거 차가 아닌거 같은데 뭐야 저거 옷이다 얘가 그 마지막에 있나? 노란핑 쪽으로 오고 계세요? 힐템 저희 지금 네네 노란핑 도착은 했어요 뭐야 이거 뭐야 물쪽으로 나오세요 수영으로 알템 위에 이거 힐템 다 드시고 이 쪽으로 이 쪽으로 이 쪽 방향으로 이 쪽으로 생기세요 가야되요 이거 저희 가야되요 이거 저희 가야되요 이거 저희 가야되요 수영하고 있으면 되는거죠? 네 수영할 때 힐 못 먹죠 도핑만 빨리 다 하고 들어가야돼요 도핑만 빨리 다 하고 들어가야돼요 저희도 앞으로 가야되요 네 기다릴게ک 와 이거 선생님 이거 아래로 쭉 돌아가야 기름 되나요? 와 pile만 될 것 같은데 힐이 되겠어요? 어...해야될거같아요. 그거 아니면은 저희 걷다가 다 타죽어갖고 이리로 가면 되잖아 이리로 응? 아까 차가 되는거요? 여기 안에서 실템이 아마 될거같은데? 되네요 아 아래로 돌자. 이쪽으로 돌자구요? 네네 아래로 크게 알겠습니다 어 거기 말고 반대로 이렇게 네 아 그렇게 돌자구요? 네 여기로 가면 너무 오래 걸려갖고 두개 다 똑같긴 한데 내가 힐이 안되네 하다가 좌석 바꾸는거 되나요? 이거 이거 5번으로 가지나? 됐다 힐 좀 와 이거 구상이 아예 안먹어지는구나 아 궁대 밖에 안돼요? 궁든 되더라구요 아 이거 다음거 되게 아플텐데 시간이 되나? 하사님이 필요없어 지금 일숨할게요 이거 정수 한번 할게요 이거 네 구상 다들 감으시고 아 됐나요? 고고 고고고고고 아 이와중에 남은 애들 있네 어? 뭐야 얘네 그냥 일로 이렇게 가는게 제일 빠를거 같은데요? 여기서 내린 다음에 네 그냥 내려서 뛰어가죠 네 안되겠다 어? 이 차는 네 바로 뛰죠 이거 네 직선으로 뛰어야되요 여기 핑 주황핑 그냥 바라보고 무기 잡고 뛰어야되요 금방 끝날판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 도핑 풀로 당하셔야되요 아 1분 내로 서거 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는 마지막 도핑 이었어 아 하늘 찾아보고 아 아 진원이 뛰면 아슬아슬하게 딱 들어가는거 같긴 한데 흠 인서클만 하면 다음건 좀 느리거든요 이거 저 구상 3개 있어요? 어 그러네 끝이 보여요. 왼쪽이 보급도 보여요. 안개 얼마나 다냐가 관건인데. 어려울 듯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 이거. 그렇게 크게 달지났네. 지금 장애전 또 줄고 있죠? 네. 1인 안에는 들어가야되요. 앞에 가시는 분이 힐템 뿌려야되요. 힐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여기다 놨어요. 이거 하세님 주세요. 가시러 갈 시간이.. 일단 가요. 왔는데 가라고 하면 어떡해. 차있어요. 앞에 차있어요. 애들 내리. 애들 내리. 앞에 차있고 애들 내리. 왔는데 가라고 하면 어떡해. 앞에 차있고 애들 내렸어요. 그럼 중대 내릴게요. 네 확인했어요. 애들 총 쏘. 중대 제가 뿌렸거든요. 저 애들..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갖고. 저 구상.. 아이고.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구상이라던가 뭐.. 구상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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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애들 뒤로 못할게요. 机치 아 기절. 와.. 그대로 미치면되어 이거. 아 딴 데서 쑤는데?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딴 데서 쑤 하나 기절이었어요 아이고 까비 아니 가는데 가라고 하면 어떻게 아니 그거 빨고 아니 붕대를 빨리 버려주던가 가라고 하면 어떻게 손이 느려 손이 느려 아 진짜 답답하네 진짜 와 8킬 했네 저희도 하나 땄어요 고생하셨어요 두 분 힘들었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음 일단 음 그래요 아 방금 마지막 너무 아쉽네 아 그냥 붕대라도 버려주지 걸 다시 먹고 나아가 뛰어 왜 씨 환장하겠네 진짜로 아 뛰어왔는데 흐헤헤 아 정말 네 조기 퇴근 못하게 됐네요 아 꽉꽉 눌러 담은 고봉밥 방송 아 이게 고봉밥이 되네 백으로 이렇게 오래할 줄은 몰랐네요 근데 백을 오래하면 좀 피곤하던데 오늘은 좀 괜찮네 뭐지 아마 저 광대 두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거 아닐까요 그런가 뭔가 항상 좀 피곤한 느낌이 심하던데 웃으면서 해서 그런가 결국에는 옷 선물을 못 받고 가는구만 아쉽다 정말 주고 싶었는데 하하하하 정말 아쉽군 제작은 뭐야 나 아까 뭐 이것저것 많이 먹긴 했는데 뭐야 여기도 그거 있던데요 도면 아 뭐 롤 스킨 뭐 이런거야 네 아 그래요 이상 도면 이런거 있더라구 아 대그에 전기차가 생겼어 이야 신기하다 베슬라 하하 베슬라 흠 흠 응 다잉큐하니까 재밌네 약간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니까 재밌긴 한데 그래도 우승 한번 하고 싶었는데 안됐네 막판에 한두판은 좀 욕심나가지고 우승해보고 싶었는데 안되네요 아니 광대에 두 분은 이제 내일 또 직장에서 광대하셔야 돼가지고 가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제 그 멤버로 1등 하고 싶었는데 안됐네요 매칭이 안 잡히려나봐요? 그러게요 뭐 5시라 뭐 메란겔이라 그런거 어? 다른 맵으로 가볼까요? 하고싶은 맵 있으세요? 가장 많이 잡히는게 산옥이긴해요 산옥이요 아니면은 서거 산옥 한번 가보자 다른 사막맵 있던데 좀 작은거 이제 산옥 가도 된다고? 아니 근데 나도 근데 근접전투가 안돼가지고 확실히 근데 SMG가 좋아진거 같다 반동잡기가 쉬워서 그런가 벡터 레이저가 개꿀입니다 아까 근데 보니까 그 뭐야 피존인가 뭔가 걔도 괜찮던데요? 어 걔도 장탄수가 많아갖고 나쁘지 않긴 한데 RPM이 벡터가 훨씬 빨라갖고 음 메르 샷건 좀 맛있다고? 아이 이제 두화로 하다 끝내야지 괜찮아 더이상 툴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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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치마나 사겠다고 애들 몇십만원씩 거래하고 그랬는데 야 그 코트가 200만원인가 막 이러지 않았어요? 네 그 언노운 코트 야 그이 가격 떡락했겠죠 지금 지금 내려왔죠 그 비슷한거 널리고 널려갔고 언노운 코트 하나에 백만원 넘어갔었죠 그때 백 이백 크으 낭만있다 난 계속 올라갈줄 알았는데 가격이 그게 떨어지네 얘네가 비슷한걸 계속 내버려갖고 저 이거 가격 그때 비싸가지고 안파놨거든요 이거 어떤거야? 아 그거 이게 한 6만원 했어요 5만원 이게 5,6만원 했다고요 이게 상하이 비싸갖고 근데 이게 떡락했더라구요 죄다 적어있고 다녔는데 좀 하는 사람들은 참 너무한거 아니야? 오래한 사람들 말이야 그렇게 취급해도 돼? 백의 장터가 아직도 있어? 크으 아 그래도 오래했지 700시간 했으면 그래도 적게 한건 아니지 많이 하셨네요 네 저 은근히 많이 했더라니까요 근데 이거 왜 큐가 하하 그러게요? 왜 안잡히나? 어? 어? 됐다 이게 잡히네 한판 한판 신중하게 해야겠구만 이거 무슨 눈맵도 있지 않았어요 근데? 눈맵도 있고 지금 뭐 도시맵도 있는걸로 알고 있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아예 그냥 적어던데요 빌딩 숲 흐어 야 오히려 거기가 게임하시기엔 더 편하실 것 같긴 한데 야 근데 산옥이 원래 100명이 들어가는 맵이 아니지 않나? 이게 60명 맵 아니었나? 뭐야? 어? 산옥에 100명 들어가는 맵이에요? 아니지 않나? 어? 산옥 원래 100명 아니었나요? 좀 적게 들어갔던걸로 기억하던데? 아 그래? 뭐지? 나 내 기억엔 100명이 아니었었는데 이 맵은? 스탠님이 랜딩 성하셨어 어? 뭐 둘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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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볼까요 한번? 그렇어 음 내일 기억엔 초창기에 이게 산옥이 적은 인원으로 하는 맵이라 메리트가 있었어 백명까지 아는디 아니었던거 같애 내 기억엔 뭐 기억이 확실하진 않은데 근데 하나 있네요 그러게요 새가 더 빠르네요 그리고 저 마지막집가서 어? 마지막집에 누가 가네? 어 이거 너무 늦는데 저희가? 해봐야죠 뭐 일단 뭐 해와서 방법이 없으니 또 몰라 이게 또 아 왜 또 입구가 여기엔 아 왜 또 입구가 여기엔 와아 다운이여 여기 아이고 아이고 상대도 다운이에요 한 명 아 둘다 여기 있었네 샷건이에요 하나 아이씨 살렸네 아아 광탈 해버렸네 거기 둘 들어갔는데 저는 이거 하나 들어간거 보고 그냥 질러버려갖고 듣고보니깐 맞는거 같다고? 그 맵 산옥 인원수? 그지 그래 옛날에 맵 몇개나 됐다고 내가 헷갈리겠어 그 산옥이 맵이 좀 작아가지고 적은 인원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그런 그런거였어 내 기억에 그래 뭐라도 맵 지금 빨리 잡히네? 뭐지? 이건 내판이 열리네 저게 싸지가 않더라구요 저런 탈것이 지난번에 뭐 시참하셨던 분 샷갓만 해도 몇십개라고 들어갔고 맞아요 저거 진짜 아 저거 10만원 정도에 비싸다 어 타지도 않을 오토바이에 저거 할라고 로비에서 저거 하고싶어서 마지막 쫘라락하고 올라간건 봇인가? 저는 이거 고르는데 소질이 없나봐요 전부님 저 따라오게 하지 마시죠 번쩍번쩍 잡았다 요놈 아 저희 그러면은 캠프 브라보로 와 더한 곳을 가시잖아 어 아니면 여기 가시어 여기 호호 합의 레이스 그럼 지금 내렸어야 되는데요 음? 위에서 그냥 내려도 되지 않나요? 이거 한칸 전에 내려야된대요 산호군 거의 한칸 전에 내려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근서 털고 올라갔어 위로 좋습니다 아 저봐 한참 밑에 있네 이잉 어 차이 좀 심하긴 하는데? 한 칸 기순이구나 이거 이런데 쌀파하고 내려가서 여기로 가서 일단 그래야겠어요 알아도 있다 근데 내리네요 여기로 가서 여기로 있는데 네? 있다고요? 여기? 있는거 같은데요 아닌가? 엄보닌 번건가? 저 아닌가요? 그런가봐요 와 콩비드 얼마 만이야 안 썩은데 이제 연사총은 나랑 인연이 없는 것 같다 갈겨보니까 안 맞아 그래도 쓰셔야겠어 하나는 우지 들었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나 쏜거 같은데 못 아닐까요 뒤였는데 일단 들어가서 이거 진입할게요 2층로 위에 있나봐요 여기 여기 있다 아 옆에 들어왔어요 안에도 있어요 여기 들어왔어요 나이스 뭐야 라이트 그림 뭐야 일단 실부터 가면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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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هي asures bile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금 음 음 음 핫킬 주황핑 애들 어나더 붙었어요 두팀이에요 쏨다 이나무 디어 확인 킹 쓸게요 붙어볼게요 바로 사망했거든요 위에 있을거라 뺄게요 저희 들어가죠 선생님 디테가 굉장히 시선을 기저귀 찬 것 같지 않아요 살짝 건물 지나가기 좀 부담스러운데 거기로 안가셔도 되긴 해요 저희 우측에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서희 올라가는 길에도 있고 오랜만에 배그? 괜찮지 생각보다 재밌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꽤 재밌네? 뭐지? 일단 애들 무시하고 쭉 들어가서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뒤에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가는게 낫지 않겠어요? 그럼 인서클하고 오는거 볼까요? 나와요 여기 어디요? 노랑핀? 붙을게요 죽였어요 로그 안 떴는데요? 다른 애가 저랑 같이 싸가지고 개가 죽였어요 핀은 같이 튀었는데 여기 안에 있거든요? 자기장 들어간 상태에서 나오는거 째죠? 얘네도 인이긴 해요 여기 아 그래요? 네 인하고 저희 뒤를 보소 왔던곳 저 진짜 먹으려고 나오는거 같은데 이쪽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쪽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쪽으로 뛰었거든요 지금? 인서클 살이 여기 먹어야되고 자기장 저희 저희 이동 해야합니다 음 애매하긴 하네 사람이다 네? 기절 어디지? 여기 앞에 그냥 붙어볼게요 연막 갈았다 사람이다 꼭 갈게요 제 앞에 바로 이 돌 돌 뒤에 아 나이스 맞았겠는데 이건? 돌 뒤에 있었어요 나왔다 이쪽 돌 뒤에 제쪽 돌 나무 뒤 돌 뒤 수류탄 가요 나이스 이illar 치료를 했네? 수류탄이 아니라 발소리 이 앞에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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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나이스 바로 사막 네네 다수타임 굿굿 가시죠 잠시만요 이거 실템이 별로 없구나 제가 좀 있어요 좀 드릴게요 아 저 있어요 그 드링크 한두 개만 이거 분할로 어떻게 나누죠? 컨트롤 클릭이요 제자리에 떨어져 있어요 네 아까도 이렇게 지고 갔으면 됐는데 아 근데 제가 더 앞에 있었어가지고 아마 헷갈렸나봐요 저희 왼쪽 확인 못했어요 네 클리어하고 와서 여기 내려와도 위에서 내려올건데 언덕 잡는게 좋긴 하지 장압팬 확인 다운이요 굿 기설이에요 있어야 하나 더 힐템 생길게요 내꺼 네 들어가야 돼요 와 마지막 여기면 좀 헤린데 이거 탄이 좀 애매하네 탄 어떤 탄이요? 구탄이긴 한데 구탄 저 여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80발 이 나무 앞에 미리 뿌릴게요 빠르게 건물 섭서 서희가 아 여기가 아니구나 훨씬 너네 기절이 좀 신경쓰이긴 하는데 와도 뭐 서희 뒤에서 올거라 일곱명? 저희 빼고 다섯 웬만하면 안싸워야겠네요 이거 아까 걔 죽인거 빼고 세팀 아 정리하는게 나을거 같긴 한데 오른쪽에 총소리 M방향 확인이요 이거 가야되요 어 240에도 총소리 강 건너에서 서로 싸우는거 같은데 학생님 이거 저 여기로 갔어요 옆에 가서 강 건너서 멸링 때문에 흠 흠 음... 안전하게 여기로 바다 건너서 애들 몰래 아 이거 뭐야 이거 안전한가? 아이 그럼요 한가운데가 아닌게 어딥니까 그런가요 체크하고 앞에 집까지 먹죠 여기 여섯명 남았네 배그는 끝까지 몇명 남았는지 보여주나? 제가 여기 볼게 마을 애들이 다 나와야되고 싸운다 아직이에요 아직 아 아니다 뛰어야된다 끝이구나 새들이 옥상 옥상 호시 할께요 아 안해 안해 나이스 걔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러면 아까 그 지붕 위에 있던 애 내려와야되거든요 그리고 쟤도 먼저 맞지만 않으면 돼요 저 지금 섬광 제 쪽 봐주세요 아 어 아이고 제 뒤에 돌 뒤에 있어요 돌 뒤에 바로 뒤에 네 확인이요 길리 잇고 있어요 제가 봐드릴게요 얘 드링크 빠는 중 드링크 빠는 중 확인이요 나가세요 rés ken 비 아 이거 아 아쉽네요 아 아 저 총이 막 막 진짜야 쓰으으으으으 group 음... 아 너무 아쉬운데 아 이게... 마지막에 같이 갔어야 했는데 아... 저는 빨리 이거 자리 잡아야 돼가지고 아 저 새끼 바로 붙을 줄 알았는데 뭔가... 성광 때문에 아... 음... 돌 뺏겼으면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게임이 저희가 딱 그 커트라인이었어가지고 그니까 저 친구가 만약에 돌로 안 왔으면은 우리가 무조건 이겼을 텐데 아... 제가 잘하네 근데 아까 지붕이 올라가서 저격하는 거 보고 아니 6시인데? 여기까지 하실래요? 네 여기까지 하시죠 그러시죠 아... 짐 빠진다 한 판 하니까 아 산업... 짐 빠진다 야... 아우...